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 총도감에 영광불갑사주지 만당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당스님에게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 총도감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제37대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불사들이 있다며 총도감으로써 무게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당스님은 임기 동안 총무원장 스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만당스님은 지종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총무원 기획국장, 정광학원이사,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제15대에서 17대 중앙종의 의원을 역임했습니다.